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분 없는 윤석열 안철수 야합에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단일화가 어제 아침 벼랑간 발표된 이후 양측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과 지지 철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국민의당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제3의 선택지로 안철수 후보를 고려하던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서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당 내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 없이 밀실 야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식당과 선술집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대화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역풍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저는 이 단일화가 자리나누먹기형 야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철수 씨가 행정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위로볼 때 국무총리 제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국무총리의 내각추천권도 보장함으로써 공동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리나누먹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둘째, 대선 후 당대당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결국 대선 후 당대당 통합은 지방선거 대비용 계획이기 때문에 공천 지분에 대한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창당에 따른 지도체제 문제도 논의했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논의들이 전제되었을 것이기에 자리나누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가치는 사라지고 자리거래만 남은 단일하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밀실 야합하면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앞서 윤호중 위원장 그리고 최강욱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군대 기피자에게 대통령을 저는 이런 질문 진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가끔 군대 가서 구보하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긴데 왜 내가 군복을 입고 뛰고 있지? 그러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깹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군대란 이렇게 평생 따라다니는 기억이고 추억인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의 병역 비리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군대 면제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